나도 생각 있음, 나도 할 말 있음, 창비교육에서 편했습니다. 중고교 학교 문집의 부활을 위해 출판사와 문학계, 언론, 지자체 등이 힘을 합쳤습니다. 우리 반 학급 문집 만들기 행사로 제작된 1천여 개 학급 문집 중에서 반짝이는 글 141편을 모아 두 권으로 엮었습니다. 꾸밈 없는 생동감으로 뜻밖의 감동을 전하는 청소년 신간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